두 장이네요 자 2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좀만 더 힘을 내서 오줌도 좀만 참고 이제 곧 엔딩이네요 다이내마이트 사용할 수 없는 답을 사용할 수 없는 답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로 오우, 오우, 잠시만 그래서, 어떤 그런 죽음을 때려야죠? 허어어어어어 그런데 샘과 다른 분이 어떻게 통과했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 저런 것도 있네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막아 놓고 있지 우리가 쫓아올까봐 다른 길은 아마 없는 것 같고 함 좀 밟아보자고? 안 돼 그럼 쉽잖아 폭탄 안 던져지네 좀 더 기다려 아 나 아예 배터리 나갔어 진정 말하지 진정 말하지 어두워 여보 어 손잡아 줘 어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자 어딘가 보면 길이 있을거란 말이죠 저기 막혀있어 아 그럼 아까 저기 무너졌고 음 자 생각을 해보자 잘 생각을 해 너 뇌생놈이야 의외로 정답은 폴Twittle 아 그래? 아냐 어디여? 불 넥 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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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며 나 올릴 수 있어? 두 갈래 킬이네요 나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간다 한쪽은 막혀 있을텐데 이곳을 좋아하지 않아 나도 나도, 여기가 꺼내줄 에이 뾰로 만든거 아니야? 뾰로 만든거 아니야? 뾰로 만든거 아니야? 여보 뭐야? 괜찮아? 그렇구나 뭐였지? 뾰로 에이 뾰로 만든거 아니야 여기가 도착하지 않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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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날뻔했네 하아 아, 부피출액 너무 많아 어 뛰어! 살았네 살았네 NPC는 안죽더라고 이게 아 순간 부인이 다 내려간 다음에 함정이 있나? 보고하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밉다 난 쓰레기야 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뛰어야돼요 알겠어요? 네 남자는 뒤로 네,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네, 다음은 뭐지? 내 큰 비교에 흘러가고 있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 진짜 알았어 뒤로 굴러! 어 이걸 사네 뭐야 이거네 그니까 그니까 저 시체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냥 두개골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두개골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어? 저기 뭐 들어갈 거 같은데? 역시 과거에도 그게 있었나봐 자, 발자국을 보면 어? 아우, 막 팔 잘려나갔어 아우, 도망가 벨다, 내려주세요 그 이런덕들이 우리 곳을 내려와 열어둔 철옷더 여보! 랩랩! 으 으 으 자 아 지금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메카닉 있다 메카닉 어어 잠깐만 저게 메카닉있다 메카닉 어어 잠깐만 저게 메카닉있다 메카닉 원투에 잡았네요 에이베리의 액스플로드의 무늬을 찾아봤네요 좋은 idea 와 이 해적 또라이네 뒷담 까면 죽이는 거야 입을 잘라낸다 하... 턱을 분리시켰네 봐봐 얘들아 보이지? 학원을 잘라냈네 또라이야 또라이야 저거 왜... 아, 존나 아팠겠다 여기도 막혀있고 그렇다면 어? 아까 왔던 곳이잖아? 어? 열쇠다 어딘가에 쓸 수 있겠지 손에 편지가 있네요? 쪽지 어... 뭐 에이벌이가 도망쳤나봐 이 마스터키 마스터키래 이거네 아무튼 그리고 행운을 핀대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길을 벗어나는 자에겐 죽음을 퍼즐이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설마 저게 이거네 이거네 왼쪽 위로 가야되네 십자가잖아 왼쪽으로 가면은 안 터질거같은 왼쪽으로 가면은 안 터질거같은 왼쪽으로 가면은 안 터질거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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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섭대 살았다 아 무섭기도 하지 아하 이거는 인어 같은데 그쵸 그쵸 동상인가 동상 하나는 동상인거 같은데 저걸 모르겠네 조각상인가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이라 오 오 내 눈이 그냥 네 당연히 올라가고 오 자 여기서 네 우리의 목표가 없다고 자 퍼즐이죠 그 표정들은 그 표정들에 맞춰서 그 표정들에 맞춰서 그 표정들에게 그 표정들을 보여주셨다고 읽어보면은 길을 벗어나는 자에게 죽음을 해골 마크가 맞을 것 같아요 해골 마크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해골 마크라고 하는 거 맞네 근데 일로는 가면 안 되고 자 이거는 해골 마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리가 뚫려 있잖아 안 돼 님들 천재에요? 지금 알았어 나 왜 찍어서 된 거야? 뭐야 여기 아니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 퐁 네잇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 내가 빡대가리인가? 봐봐 빡대가리 맞는데 저기 십자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해골이 죽는 거야? 지금 알았어 왜 이렇게 갈 수 있어 나 왜 이렇게 갈 수 있어 나 왜 지금까지 살아 있어? 나 지금까지 해골이 죽는 건지 몰랐어 아까 채팅창에서 해골이 좋은 거잖아 이래서 이건 왼쪽 아래네 아 오른쪽 아래 여기 살잖아 여기 살잖아 여기 살잖아 그냥 이러면 깨는 거 아니야? 아 존나 쉽네 유아형이네 유아형이네 이거 아 이제 알았어 근데 끝나버렸네 아 진짜 와 나 또 또 나오면 진짜 쉽게 할 수 있는데 다행 또 안 나온다 기성 아 이해했어요 한 반절 정도 기홀 기 잠시만 한 범죄가 될 것 같아 정말 선택할 수 없어 아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 하 하 하 하 하 흑디 흑디 오 어, 최종보원은 우리가 안 치고 벽디 너네들끼리 그낭을 빼앗고 왜? 빅 좌우를 흔들어야겠네 아 잠깐만 하나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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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나갑시다 와아아아 와 와 와 와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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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와중에 부인 지키는거 봐 어? 이거도 나름 엔딩이죠 보물찾았다 내 심장 소리인줄 자 이제 두장 남았습니다 여러분들